지금부터 장고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python3-mpip install 그리고 장고라고 하시면 장고에 대한 설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설치에 성공했다고 뜨네요. 장고를 설치하면 장고, admin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쳐보면 저 명령의 사용방법이 뜨는데요. 이 밑에 서브 명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start project라고 하는 저거예요. 장고, admin, start, project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는 my project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my project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데요. 만약에 아무 옵션도 뒤에 주지 않으면 my project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my project라는 폴더가 또 생길 겁니다. 저는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안에서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라고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필요한 파일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처럼 my project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세팅스 인데요. 저 세팅스는 지금 우리가 당장 살펴보진 않겠지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저 세팅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rs라는 것이 있습니다. urs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패스에 따라서 그 접속을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누가 처리해 줄까를 지정하는 말하자면 라우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 곧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manage.py라는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 바깥쪽에 생기는데요. 저 파일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틸리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고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할 때는 manage.p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ython3 manage.py 엔터 치면 여러 가지 서브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run server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run server라고 하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때 접속하려면 127.0.0.1에 8000번 포트로 접속하라고 나오거든요. 즉 run server를 하면 이 장고 기본 서버가 실행이 되고 여러분은 8000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속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27.0.0.1 그리고 8000번 포트로 접속하면 성공적으로 장고를 설치했음을 축하해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축하해야죠. 서버의 실행을 취소하고 싶다. 서버를 끄고 싶다. 그때는 ctrl c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꺼지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미 실행되고 있는 어떤 서버가 8000번 포트를 이미 쓰고 있다. 그럼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명령어 뒤에다가 다른 포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8888 이라고 적었더니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고 접속하려면 뒤에다가 8888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주소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8888 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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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